아 으 비슷합니다 오늘 축구공으로 말랑말랑 스폰지 공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독성 이래요 우독성 어 왔다 으 으 뭐 봐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방향이 잘못됐어 이렇게 찬다 그지? 딱 그대로 갖다 대는 거야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그대로 끝에 차 아 아 아 아 아ова 말이 돼 이게 와 미치겠네 여기를 이렇게 딱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이렇게 조지야 오케이 조지야 한장 그냥.. 해서 딱 끊어찬다고 해요 여기? 너 자꾸 이럴거니? 여기? 죄송합니다 아따 야 도망치뿐 했어 액션캐리 심하게 해야겠죠? 드러내나 진병 없어 아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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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